신규 유닛, 갬블러, 3코스트 SSR 서포터, 카운터, 전천우 공격, 지상이동, 기본 공격, 오프닝으로 흑의 폰을 움직여 적 한 명에게 피해를 입힌다. 유타격수 1, 패시브, 언더 프로모션, 33% 확률로 특수기에 사용되는 기물을 폰에서 룩으로 변경한다. 이 경우 특수기의 딥업 효과가 1.4배 증가한다. 효과 증가량 3배로 변경, 10초마다 스킬 충전 속도 플러스 10%, 최대 50%. 패시브 효과 발동 시 초기화, 특수기, 익스체인지 세크리파이스, 소환한 기물들을 교환 희생시켜 대상을 중심으로 주위의 범위 피해를 입힌다. 첫 번째 공격에 피해를 입은 적은 0.5초간 스턴 상태가 되며, 마지막 공격에 피해를 입은 대상은 8초간 공격력 마이너스 10%, 수명 능력치 마이너스 100 효과를 받는다. 유타격수 2, 디버프의 스킬 충전 속도 마이너스 8% 효과 추가, 궁극기, 엔드게임. 규격 외의 특수한 기물들을 소환하여 100의 퀸을 파괴한다. 전방에 범위 피해를 입히고, 마지막 공격에 피해를 입은 대상은 10초간 실명 상태가 된다. 유타격수 3, 디버프의 원거리 피해, 마이너스 35% 효과 추가. 유타격수 3, 디버프의 원거리 oper Pods 36% 효과 추가. 유타격수 3, 디버프의 원거리 rim 유타격수 4, 디버프의 원거리 퀸 still. 감사합니다.